그래도 우리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오늘의 시장 분석을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께 물을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오늘 출발 좋았죠 그런데 좀 약간 밀리는 모습 보이면서 불안불안한데 최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조금 잠잠해졌죠 그리고 그 외에 뭐 금리 상승 부분에 대한 것도 뭐 그렇게 투자자들이 염려를 하고 있지 않은데 뭐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의 시작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3월 28일날 미국 5년물이랑 30년물이 금리가 역전되는데 이어서 29일에는 장중에 2년물이랑 10년물이 금리가 역전됐는데 금리 역전이라는 게 원래 보통 장기물일 경우에 투자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원래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단기물에 비해 단기물이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내게 하는데 미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좀 하락을 보이면서 역사상 볼 때 좀 경기 침체 시그널로 확인이 됐던 적이 많아가지고 좀 불안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에서 고용 지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는 점을 좀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고용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의 경기 펀디멘탈이 견주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여는 좀 더 부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 일단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전 실적이 시작되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7일 한국시간 새벽에는 3월 FMC 의사력이 밝아지면서 이 부분에서 또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좀 봤을 때 분명히 변동성이 있고 시장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시점을 약간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투자의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투자 심리가 계속 올라오면서 주가 약간 가격적인 부담도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인데 한번 좀 조정이 있을 경우에 이 조정이 또 긴 조정이고 큰 조정이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탄력적으로 저점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활용해가지고 분할 매수 전략이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선호 업종으로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도 가장 잘 하고 있는 2차전지, 전기전자, 패키지 기판 이쪽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좋은 종목들 그리고 상향을 지금 증권사 리포터들이 상향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은 그렇게 뚜렷한 흐름은 보이지는 않는데 게임주들하고 메타버스는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연결 가능하고요 가장 연결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대중들한테 쉽게 인식될 수 있나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타버스 부분과 게임과 연결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추후에 올해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많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항상 게임주들을 생각할 때 본업에 대한 얼만큼 집중도가 있느냐 본업이 얼만큼 잘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조금 메이저 부분으로 차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크래프튼 같은 경우는 약간 원게임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계속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때문에 저는 약간 주가가 생각보다 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제 회사 측에서 굉장히 이제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주가 부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돋움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줬는데요 게임주에서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펄어비스 좀 보고 있거든요 펄어비스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4월 22일 날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연간 1,800억 정도의 로얄티 수출을 지금 기대를 하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리고 펄어비스가 예전에 한 작년에 데모를 보여준 도깨비게라는 게임을 보면 굉장한 장점이 뭐였냐면 강력한 파워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그래픽이라든지 캐릭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움직임이라든지 굉장히 샤프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메타버스와 연결을 하면 굉장히 저는 돋보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업인 지금 게임을 잘하고 있는 붐 플러스 강력한 파워 엔진을 장착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클리카 관련 주들은 좀 조용한 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조선주 가운데에서 현대중공업이 4% 가까운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수급도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20거래일째 강하게 순 매수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혼자 강세가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조선주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지 김동자 차장님이 알려주실래요? 조선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왔단 말이죠 최대 수주 실적이 차상 최대 실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뉴스가 많이 나왔고 정말 수주를 많이 했는데 이게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실적을 발표할 때가 되면 컨셉을 하해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게 이유는 뭐였냐면 충당금 설정에 영향이 있었는데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일시적인 충당금 설정이다 얘기를 하면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줬었는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1년 내내 충당금을 쌓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수주를 하는 거는 실적으로 당장 잡히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잡히는 거라고 몇 년 후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타이밍을 잡기가 지금 수주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수주를 한 이 물량이 실적으로 잡힐 때가 중요한 것인지 항상 그 사이의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충분히 주가 상승 모멘텀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수주 가격에 반영이 돼가지고 배를 조금 더 좋은 배를 만들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 비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판가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지금 쇼티지 때문에 전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좋다고 보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좀 다른 조선주에 비하면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밑에 많은 회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보면 조선해양엔진 이런 종합세트처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조선주랑 확실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나 좀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지금 좀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는 좀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좀 어필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급상승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이런 어려운 종목들은 저는 대장주를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조선주에서 본다고 하면 가장 타픽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연 차장님 이게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간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다고 하면 바이오 쪽도 사실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이오 위탁 부분 분명히 그럴 수는 있겠지만 바이오 쪽이 원래는 위탁 부분 쪽이 코로나 이전에는 과강을 받지 못했는데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면서 굉장히 과강을 받고 어떻게 보면 바이오 본업의 약간 항암제 개발 이런 쪽보다는 투자자들이 만드는 쪽, OEM 쪽 만드는 쪽을 훨씬 더 바이오 쪽을 포커스를 더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바이오주에 포커스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시 바이오의 본업인 항암제를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신약 개발 쪽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네, 신약 개발 쪽이 훨씬 더 저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올해 작년에는 신약 코로나로 인해서 임상 실험이 좀 딜레이 됐던 부분이 많았지만 코로나 부분이 엔데믹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속도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올해는 많은 임상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해외 빅파마 업체들이 쌓아오는 현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국내 항암제 개발 업체들이 가장 좋은 거는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실적을 나타내는 건데 빅파마들이 지금 굉장한 현금을 쌓여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 인을 할 수 있는 지금 캐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제는 좀 약간 코로나에 관련해 된 아이템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다시 본업으로 차차 돌아가는 이런 쪽으로 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관심 갖는 게 펄프 가격 인상입니다 제지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좀 급하게 저희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패러다임 랩스의 김병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김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지주들의 강세가 이 펄프 가격 인상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국제 펄프 가격이 지금 고공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물류 파동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여파가 겹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연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올 3월 펄프 가격은 30% 이상 뛰어오는 상황입니다 임업이 발달한 캐나다 서부에서 지난해 말 500년 만에 발생한 대홍수와 철도와 해상 운송 수송이 막혀 펄프 공급에 커다란 차질이 생겼는데 그 여파가 여전히 국제 펄프 가격 급등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시솟는 운송비 또한 펄프 조달 비용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업 강국인 핀란드 임업그룹은 공장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 장기화도 수급 분양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바코딩 인쇄용지 가격이 1년 사이 4배 가까이 오르면서 2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의 종이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지 업종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골판 제지보다는 일반 제지 관련 기업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무림페이퍼는 인쇄용지 업체 중 국내 최초로 유럽 산림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럽 기관의 환경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펄프 가격 인상으로 차별적으로 종목이 움직이고 있으며 무림그룹 관련해서 3인방인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NP를 관심 깊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지주 관련해서 무림페이퍼 좀 관심 갖자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패러다임 레스의 김병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에도 관심들이 좀 모이고 있는데 스튜디오 산타는 매각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M&A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동현 차장님 이 스튜디오들 흔히 제작사들 중에 좀 관심 있는 데가 있으세요? 저는 특별히 중소형 제작사들은 크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볼 때 중소형 제작사들보다는 중소형 제작사를 가지고 있는 그 위에 땅에 있는 회사들을 좀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작사라고 해야 될까요? 좀 대형 제작사라고 해야 될까요? 콘텐츠 회사, 제이콘텐트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이콘텐트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중소형 제작사 요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 DP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 아니면 캡티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해외적으로 흥행을 한 작품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작품들을 만든 제작사를 보면 큰 대형 제작사라기보다는 중소형 제작사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그 중소형 제작사를 가지고 있는 위에 콘텐츠 회사가 좀 많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가 작년에 굉장히 여러 개의 제작사를 인수합병하고 지분 투자를 하면서 넷플릭스, 해외 현지 편성, 영화 제작 등으로 인해서 올해 가장 좀 기대감을 갖는 부분이 제작 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부분은 연간 15편 정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전망을 하고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게 30편에서 35편으로 증가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지금 현재 K-콘텐츠 부분에서 제이콘텐트리가 해외적 측면에서 부각을 받을 거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이콘텐트리는 또 다른 스튜디오 드렁과 다르게 하나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다는 영화 부분에 대한 극장 부분에 대한 엔데믹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서 극장을 찾는 부분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계시고요 극장 상영 시간도 12시까지 지금 늘어났고요 곧 탑건이나 닥터 스트레인지, 주라기 월드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개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극장 부분에서 흥행 부분에서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JCGB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천 원 티켓 가격을 인상했는데 도마도 메가박스도 이어서 티켓 가격을 인상하면서 그 부분이 또 실적에 반영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서울 옥션을 가져오셨네요 서울 옥션 얘기부터 들을까요? 서울 옥션을 하면 일단 오프라인 옥션의 최강자고요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 경매도 많은 부분에서 지금 곽강을 받고 있고 작년 같은 부분은 자회사 서울 옥션 블루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NFT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곽강을 받았단 말이죠 서울 옥션 하면 NFT를 떠올릴 정도로 NFT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NFT가 작년 한 6개월 정도에 굉장히 곽강을 받고 최근에 좀 약간 조용한 측면이 있다가 한 2주 전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있거든요 NFT의 때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처음에는 NFT만 한다고 습치기만 해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거 보고 사람들은 NFT의 퀄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퀄리티 있는 NFT를 만들어서 그에 맞는 값어치에 대한 것을 평가를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 옥션은 오프라인 경매 시장 미술계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캣 강자이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 그리고 작가들의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캣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NFT를 만든다고 하면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업체들보다 분명히 미술 쪽에서는 가장 좋은 퀄리티의 NFT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NFT를 위해서 두나무와 지금 사업 공동 추진 중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업으로 돌아가서 오프라인 옥션 이런 부분에서도 예전에는 좀 경매라고 하면 50대, 60대, 70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했다고 보면 요즘은 MZ세대들도 굉장히 좀 이런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쪽에 MZ세대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서울 옥션이 한 6개월 전쯤에 갔을 때 거의 3만 원을 도파할 정도로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지금 가격적인 접근 측면에서도 저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NFT가 저는 올해 큰 기대를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게임 부분에서도 그렇고 각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서울 옥션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